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생명 살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 또 한국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탈절, 이 모든 것이 24감사, 365일 감사의 세트를 갖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그럼 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각인합니다.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독소가 들어오거든요. 이 세상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애할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상태죠. 전쟁이 나서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자식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가장 감격할까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그때 우리는 절감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저주가 엄청난 심각한 죄악인데 엄청난 저주인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예원교회에 나와서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매일매일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너무 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네 하루를 1년으로 져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 앞에서는 항상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밀숙이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불경기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질병 문제 있는데 가난 문제 있는데 상황은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시죠?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부엘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물이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부엘이라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그런 우물 아닙니까? 갔는데 물이 없어요. 갔는데 메마른 우물이에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겠죠? 원만 불평했겠죠. 물 있을 거라면서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냐? 민숙이 21장에 보면 그들이 우물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우물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물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은 말라있지만 하나님이 이 우물을 터뜨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물무라, 소산하라 하니까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 과거의 옛틀이 새틀로 바뀌는 부분 감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절대감사 체질이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게 그냥 감사 체질이 아니라 절대감사 체질입니다. 이게 성경적 감사 체질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체질. 저는 이게 영적인 서밋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영적인 서밋이 됩니까? 누가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를 청복하는 서밋에 응답을 받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몫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본 다윗.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시편을 써요. 다윗이 그 힘든 시절이 언제 어떤 시절이냐. 제가 대학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나이 돼요. 20대 초반에 그 10대 후반에 골레아스를 무찌르고 20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정시범으로 이제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그때 시편을 기록하기 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가 많이 터져 나옵니까 시편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돌아가 죽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감사 체질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튜엣니 주석을 쓴 매튜엣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두들겨 맞아서 피도 흘리고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가 강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 체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감사는요 후불입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없으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뭐죠? 선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이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절기,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교회에 와서 사탄,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천군천사를 파송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룡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곳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불화를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영은 불만, 불평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만, 불평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안 그래도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태풍 같은 문제가 오는데 그 상황에서 불만, 불평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요. 재앙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와도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극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요. 겨울 동안 자라난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초봄에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6월절을 드립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구원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여름에 드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성령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추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절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이 부분은 천국 배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드린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날 과일을 왜 쌓아놓습니까? 과일을 쌓아놓는 게 그냥 추수감사주일인 것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문을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24시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플러스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이름 플러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감사하고 사역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1년도 사역 청지기 면당이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반드시 지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하우로, 자기의 세상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감사를 선포하고 시작돼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감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련회 하셨어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서민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 5천명이 배불리 먹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엄청난 기적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사역 현장에 나아갈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누가 보건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래서 그 10명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치유를 받고 아홉 명은 너무 기쁜 마음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보건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축복하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의 능력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고 사역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영향을 통해서 힘이 빠져요. 우울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 우울해질 때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감사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아, 이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기도의 화력이 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불이 꺼질랑말랑하는 아주 힘이 없는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도를 폭발시키는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이 졌습니까?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는 생명 살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살아나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우리 불신 영혼들 또 다시 복음을 잃어버린 그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가셨던 그런 분들 그분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 살리는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인 1교회와 4천말씀 운동을 위해서 쭉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